받아냈고, 중무대 떴습니다. 김동영! 김동영 들어갔습니다. 김동영이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서브도 잘 넣었고요. 김동영! 김동영 공격 성공합니다. 오늘 세트 초반 김동영 선수 직선 코스 공략해주고 있는데 직선에서 계속 득점을 만들어내주고 있죠. 석 점 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 공격 성공합니다. 김동영! 지금의 세트 플레이는 정말 김강일과 김동영 선수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세트 플레이 나왔죠. 오늘 경기 가장 큰 위기에 증명했습니다. 김정윤이 서브를 넣고 김동영입니다. 김동영 역시 이럴 때 또 에이스의 역할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김동영! 김강일의 서브를 다시 뜹니다. 강우석! 강우석 블록킹에 막히는군요! 김동영 역시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 програм la 강우석 블록킹에 막히는 법을 false serious sort of 감사합니다.